유엔 데이를 기념하는 행사로서 이파여대 부석 중고등학교 마당에서 색다른 운동회가 개최됐습니다 각 학급별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모습으로 단장한 학생들이 세계 올림픽 대회의 경기 종목과 그 순서를 모방해서 경기를 베풀었는데 특히 이날의 여러가지 유희와 응원단들의 활동은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날의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파여대 부석과 그 순서를 모방해서 경기 종목과 그 순서를 모방해서 경기 종목과 그 순서를 모방해서 경기를 벌여주면